우리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8분부터 쳐도 되지만 빠른 탁구에서 리듬이 흔들리는 8분부터 보다는 솔리드한 리듬을 칠 수 있는 4분부터 5분부터 쳐도 돼요 오케이 해봅시다 저희 정보가 3분부터 20분부터 더 오고 5분부터 4분부터 2분부터 5분부터 1분부터 5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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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까지 5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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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